향후에는 AD 테크놀로지에 그게 훨씬 더 매력이 있을 겁니다 라고 단정짓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4천원에서 17,8천원대까지 급등을 한 상태에서 한번 조종을 주고 로켓트를 쏴버리면서 1,2,3,4,5 해갖고 한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. 그리고 조종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밀려 내려오는 사이클이 조종이 거의 끝나가는 사이클입니다. 이 주식은 밀리면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라. 이종복 이름 쓰고 안 밀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눌리고 다시 튀면서 2만원대 돌파가 나올 겁니다. 확정형입니다. 이 VOD를 보시는 분들 이종복입니다.